신청 오빠고 실력자 마주와. 모르겠어. 모르겠어. 설마. 설마. 쉽지 않아요. 사실 진짜.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? 어머 진짜. 어떡해. 내 목소리가 생 목소리가 뭐야? 얼마나 올라오는데. 이게 말이 있네. 나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.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경성들이. 나 추억한다면 힘차게 걸으리라. 우리의 맘은 우리의 이별. 나 사랑했다면 민소를 띄우리라. 나 사랑했다면 민소를 띄우리라. 실력자였습니다. 우와. 이거 말이 돼요 이게? 무섭다. 믿을 수가 없죠. 그냥 이게 정말로.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. 아니 이게 지금. 지금까지 레전드인데. 된단합니다.